아 우리가 여기 있네, 잘못 갔네. 말도 안 돼. 앞에, 뭐야? 잘 갔다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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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승산이 있어, 승산이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아까 분명 가운데로 잘 간 것 같았는데 당겨졌나 보네. 아 잘 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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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될까?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떻게 할래? 그래, 그래. 내가 불안하면 그냥 아이언을 한 클럽 크게 잡고 그렇지. 하프 세잉만 해도 될 것 같아. 저거는 앞에까지만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질게. 아니야, 다쳐. 다 쳤어요? 어디지? 안개 때문에 지금 120m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그린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 팀 다 이거를 좀 감안하면서 오늘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하고 진짜 큰 차이. 진짜, 그렇죠.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스윙 스피드에 따라서 거리가 정해졌는데 우리는 그냥 보고 때리니까. 그렇죠. 아무렇지만. 꼭 이렇게 멀리 보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확한 컨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묻혀있어서요, 공이. 박혀있었네. 형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밖에 있어서요. 괜찮아 괜찮아. 이야 이게 또 이렇게 나의 파이팅. 임팩트 순간에 공을 안 봤어요. 좀 헤드업이 되면서 타핑이 났는데 다행인 것이 그래도 카트도로를 타고 좀 갔어요. 괜찮습니다. 조세호 선수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 턱이 났는데 발달이 너무 올라왔거든요. 괜찮습니다. 짜증난다 진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기분이 좋긴 하다. 어쩔 수 없다, 이게. 골프가 어쩔 수 없다, 매치 플레이. 왜 이렇게 지기실지요? 우리 이겨야죠, 무조건 하고.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 진짜 미치겠네. 우리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우리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절대 플레이하면서 오늘은 미스샷에 대한 거는 미안해하지 말고. 그래, 미안해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까지도 영향을 받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걸리는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클럽을 이럴 때는 엄청 짧게 샤프트까지 내려지고 백스윙을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이것도 걸리는데. 구봉길 선수가 골벤져스의 네번째 샷. 나이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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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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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것만이면 진짜 잘 칠 자신 있고. 잘 쳤다. 어, 이것만이면. 정말 잘 쳤다. 치기 진짜 어려운데. 조세호의 티샷 갑니다. 골벤져스, 조세호의 티샷. 방향을 신중히 잘 써야 돼요. 좋다. 아, 깜짝이야, 친절하네. 아, 무척이다. 약간 오른쪽인데요. 응, 그쪽을 보고 있었어. 내려올 것 같은데? 아, 더 감았어야 되는데.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 저기 있다. 나무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 밑에 있어요. 그렇네. 괜찮은데요? 좋아, 좋아. 네, 괜찮은데? 골이 비슷한데? 근데 멀어서 어차피 투어는 안 될 것 같아. 투어는 안 돼요. 그럼, 당연히. 그냥 안전하기가 껴야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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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끊어치고. 좋아, 좋아. 봉길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거 연습했어요. 짧게 지고, 그렇지. 짧게 지고. 이거는 완전히 말릴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멀리 보낼 생각하지 말고. 네. 그렇지. 여기 앞에 나무 맞겠다. 저기서 투어는 거의... 아, 투어는 불가능. 불가능. 일단은 아이언 잡았으니까. 프로도 안 돼요. 안 돼요? 저기서 프로들도. 타이거 우즈는 어때요? 타이거 우즈... 모르겠다.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그분은 물어봐야 돼. 할 수도 있다. 9번 길의 세컨 샷. 나이스. 나이스. 오, 잘 넘어갔어. 나이스. 약간 오른쪽으로 갔지만 잘 쳤어요. 라이트 맞은 건 했어요. 오, 잘 넘어갔어. 나이스. 진짜 잘했어. 야, 완전 나이스야. 정말 잘했어. 계산타니까. 아, 이거 괜찮아. 너무 좋아. 깜짝 놀랐어. 맞는 줄 알았는데. 자, 조성재의 세컨 샷입니다. 네, 잘 맞았죠? 괜찮아, 괜찮아. 뻥커 쪽인데요. 뻥커 쪽. 어? 짧았습니다. 조금 짧았어요. 뻥커전, 뻥커전. 뻥커전. 뭔가 조성재 선수의 플레이는 침착하고. 아쟁을 해서 그런지 평정심이 있는 듯한 샷이에요. 뻥커전에 잘 안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강남의 서드샷인데요. 핸디 1번 홀인데 사실 에이스급 대결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잘 와 있습니다. 자, 쳤어요. 아, 쳤어요? 자, 좌측 조금 좌측이지만 그래도 잘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템 crystal 신 Isaiahzelf. 문제 없어요, 문제없어요. geez, 문제없어요. two-part ton 문제 없에서. 다음 샷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제 세 번째 샷입니다. 좋다! 아, 뒷땅인데? 괜찮아 형, 괜찮아! 우측 조금 열렸는데요? 여기 조금 열리면서 뒷땅이 났어요.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저기서 한번. 6번을 잡았어야 되나? 그런데 잘 쳤네, 강남이. 9번기 선수의 네 번째 샷인데요. 레전드 패밀리도 잘 붙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홀컵에 잘 붙여준다면 충분히 승사는 있습니다. 파이팅. 갑니다, 네 번째 샷. 잘 쳤다, 잘 쳤다. 9번기 네 번째 샷 좋은데요, 부드러운데요? 부드러워요. 제가 좋았는데 약간 우측으로 밀렸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옆으로 좀 굴러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와요, 내려와요. 좋습니다. 네 번째 샷까지. 너무 잘 쳤어. 기가 막혀 쳤어. 나이스 앞으로. 야, 좋아, 좋아, 좋아. 결국 퍼터 대결이네요. 결국 퍼터 대결이에요. 좋다, 좋다. 파이팅. 저기까지만 딱 보낸다고 생각하면 굴러가겠다. 그리고 바로 보기 퍼시죠. 보기 퍼시죠, 보기 퍼. 파이팅 좋았거든요.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또 안 굴렸네. 넉넉하게 보고 태운다는 것이 이것도 스트록이 조금 강해서 선수들이 긴장했네요. 그러니까요. 긴장하니까 팔에 힘 들어가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러니까 힘 조절이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균 타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쎘지? 쎘어요. 쎘어요. 태웠으면 됐는데. 강남 선수는 이제 본인은 퍼트가 싫다. 퍼트를 제일 못한다. 제발 붙여줘요. 나 퍼트하기 싫어. 나 퍼트하기 싫어. 퍼트하기 싫다고 정말 어떻게 잘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지금 저거 굉장히 까다로운 거리예요. 저걸 보기 터드 강남. 들어가나요? 와아. 좀 냈어요. 들어가나요? 와아. 좀 냈어요. 많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와아. 좀 많이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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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게 치셔야 돼요. 지나가게 쳐야 돼. 이걸 넣고 저거 넣어야 비기는 거죠. 못 넣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 오. 이긴 거라고 보면 돼.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야. 이 기분 좋게 한우를 가져오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때 얘기한 게 절대 지는 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는 거에 익숙해지면 이거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지면 화나야 돼요. 화나서 이겨야 돼요. 세 번째 게임은 꼭 이겨야 돼.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네.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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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뛰면. 뛰면 호흡이 가빠져요. 안 좋거든. 천천히 걸 항상. 스탑 스탑. 지나간 거는 생각하지 마. 세다. 세다. 공 어디로 구르는지 와봐. 공 이렇게 구르지. 형 붙이기만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톡 쳐요. 붙이기만 해. 깔끔하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9번길 선수. 나이스. 나이스. 갑니다. 들어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갑니다. 들어갔어요. 9분길이 나의 구조였네. 둘이 오늘. 장난 아니다. 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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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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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고. 안 끝났다 하지. 좋아, 좋아. 매일 경기가. 매일 경기가 한 올 한 올 간절하거든요. 불단감이 장난 아니네. 공길아. 여기만 떨어뜨려도 간다. 네네네. 조금만 네가 봐봐 봐. 여기 너무 세게 치면 뒤에 다 내리막이네. 쉽지 않네. 내리막 쭉 내리막이지. 쭉 내리막. 여기서 이렇게 휘네. 그렇지? 지금 어프로치 샷하는 위치에서부터 핀까지는 약간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 그리고 홀 주변에. 예. 극격한 내리막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 홀 주변에 극격한 내리막이 있군요. 저 위치에서는 거의 뭐 한 2미터 안에 붙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그렇군요. 엔딩 포인트 저기. 아주 좋다. 우와. 우와.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나요? 그렇죠. 엄청 많이까지 안 꺾여요. 강남 선수 있는 위치는 지금 오른쪽에서 훅 브레이크인데 거의 한 1.5, 2리터 정도 우측을 보고 쳐야 되는 벗인데. 훨씬 더 편안한. 그렇습니다. 자, 9번길 선수가 당연히 먼저 세컨 샷을 해야 할 텐데요. 쉽지 않은 샷입니다. 고 핸디전. 골벤져스 9번길. 세컨 샷부터. 좋다. 나이스. 진짜 좋았다. 우와. 봐봐, 잘했어. 잘 붙인다니까. 나이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인정. 골이 좋아요. 들어가나요? 보정. 가, 가, 가. 나이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좋아요. 거리 어때요? 거리 좋아요. 들어가나요? 보정. 보정. 나이스. 진짜 좋았다. 이거야, 이거야. 그렇지. 가, 가, 가. 나이스. 들어가. 와. 잘했어. 이야, 범계다. 와, 대박. 와, 뭐야. 그런데 다치긴 했어요. 와, 대박. 이야. 잘하면 돼. 괜찮아, 여기서 잘하면 돼. 우리도 붙이자. 하지만 몰라요. 멘탈 강화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멘탈에 자신이 있다는 강남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 그 정도. 딱 그 느낌만 알고. 좋아, 좋아. 어, 그 느낌. 강남의 버디펏입니다. 버디펏입니다. 버디펏. 고. 약하다, 약하다. 이거 약한데요. 좀 빨리 벗겼어요. 빨리 벗기고 약했습니다. 고기기도 하고. 아, 안긴다. 약했어, 방금 오늘. 약했어요? 친한 건강 너무. 와, 강남 선수가 완전히 긴장했네요. 엄청 긴장했네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지금 남은 거리 벗이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오르막 벗이에요. 지금 워낙 긴장을 하고 있으면 오르막 벗도 거리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오른쪽. 좀 오른쪽? 살짝 이렇게. 네. 그냥 가사마기 켜는데. 가사마기. 너무 세게만 치지 말고 그냥. 넣지 못하면 보기가 되면서 투업으로 골벤져스가 앞서갑니다. 자, 놀아야 되는데. 들어갔다. 보기를 기록하면서 구봉길의 기가 막힌 러닝어 프로치로 골벤져스가 앞서갑니다. 이제 8번 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예술로 했어. 진짜 잘했어. 예술 완벽했어, 진짜. 이거는 완벽했어. 이 거리가 아마추어한테 제일 어려운 짧은 거리. 완벽했어. 진짜 짱이었어. 네네네네네. MERQUIRE 감사합니다.